어떤 기러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남편이 꼬박꼬박 생활비 또 자녀 교육비를 다 보내주니까 특별히 돈을 벌려고 고생은 안 해도 되고 아주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사는 기러기 엄마였습니다 그 기러기 엄마에게는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이 부인들에게는 한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상에서 특별히 영어 쓸 일도 없기에 그런 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기러기 엄마 세 분이 나야가라에 놀러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소풍 가는 기분으로 세 명의 기러기 엄마들이 수다를 떨면서 QW를 쫙 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러 가는 길이 너무 신났던 탓일까요? 그만 과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라이트를 번쩍이며 뒤편에 따라 붙었습니다 경찰 차에서 메가폰 소리가 납니다 Move to the shoulder slowly Move to the shoulder slowly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숄더가 어깨가 아니잖아요 갓길, 옆에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Move to the shoulder slowly는 천천히 갓길로 차를 대시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기러기 엄마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 영어나라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Move to the shoulder slowly 이렇게 경찰이 말하니까 경찰이 말한대로 뭔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자신이 알아들은 단어는 Move, shoulder, slowly 세 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세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깨를 슬슬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은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경찰 자리 차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앞차가 숄더로 차를 안 대니까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깨를 빨리 움직였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민 초기에 겪었을 법한 그런 영어에 관한 에피소드들 다들 한 가지씩들은 있으시죠? 바로 영어처급자가 겪게 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하나 제가 소개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크리스찬 중에는 하나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절대 법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크리스찬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자로 생각하고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이 문제가 원체 복잡하고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알려고 노력을 조금 하다가는 그저 일상에 파묻혀서 하나님 뜻과 크게 상관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묻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자신이나 내 주변에 누가 큰 병에 걸렸다든가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든가 이직을 앞두고 있다든가 신랑 신부감을 골라야 한다든가 할 때 평상시는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갑자기 뭔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만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봐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삭바르냐 당신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야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삶의 문제와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 그분들의 삶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에베소스 5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스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면 영적인 성장 가운데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혜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은 분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통 없는 하나님의 이해는 매우 공허하거나 굉장히 드라이하고 맹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통은 일방이 혼자 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쌍방이 존재하여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과 주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고받지 않는 소통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실제로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가 아들딸이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죠 그것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한 사람이 주로 네, 네, 네 이러면서 듣는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를 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그 진정한 사랑을 전달할 수도 없고 잔소리를 들어서는 듣는 사람조차도 자기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엄마, 아빠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입을 닫아버리고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도대체 서로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별과 소통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실수는 분별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과만 가지고 분별하려고 할 때 잘못된 분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분들이 죽어야 했나요? 이 엄청난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세월호 문제는 한국의 촛불 민심으로 평화적 시민혁명을 통해 들어선 세 정권도 상당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루고 있을 정도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내로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설교도 많이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소위 영향력 있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는 이런 세월호 사건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라는 요지의 말씀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혹은 깊은 뜻이 있으셔서 이런 고초를 겪게 하셨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은 상당히 맞는 말 같고 도대체 틀린 데를 찾아볼 수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려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예정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4월 16일에 2014년 4월 16일에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예정하셨다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희생양으로 죽어 마땅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죽을 죄를 혹시 지어서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죽이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팽배해져 있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어떤 총리 지명자가 일제 식민통치와 6.25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서 한국 사회가 또 발칵 뒤집어졌었잖아요 한국이 지금의 경제 번영을 위해 식민지와 전쟁을 거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얼마나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번영을 위해 식민지의 고통과 전쟁의 아픔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한국 사회가 21세기에 도약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2014년 4월 16일에 304명이 되는 희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다면 신앙적으로 지나치게 교만한 것이고 또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반대의 경우인데 잘 들어보세요 세월호 희생자를 죽이기로 예정하지 않으셨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면 둘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죽이기로 예정하지 않으셨는데 이분들이 죽었나?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지 않으셨지만 실수로 또는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죽게 되었나?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생명은 죽게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나약한 하나님과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듯 하나님이 죽일 작정을 하셨다 해도 틀린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입니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두 질문 자체가 잘못된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위 죽음에 대한 예정에 대해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냉혈 심판구친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실소투성이 무능적자로 만들게 되는 이 질문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같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011년 3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거나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를 살펴보면 일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원전 방사능이 유출되었나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쓰나미가 나서 목숨을 잃어버렸나요? 어떤 분들은 이 사건들이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쓰나미가 나고 원전사고가 나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많은 생명이 사그러지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그 뜻을 그 사건들 안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큰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작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실화입니다 아이를 유학보낸 어떤 신실한 신앙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인 이 아이가 토론토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스키캠프를 갔다가 교회에서 스키캠프를 갔다가 앞에 쓰러진 사람을 피하려고 몸을 튼 순간 자신은 그 트랙에서 벗어나서 나무와 정면 충돌을 하였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아이가 죽을 죄를 져서 마땅히 벌을 받아 죽었나요? 유학을 결정하고 토론토로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학생활을 기도로 준비하며 젊은 한 때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토론토에 유학을 왔는데 여름에 친구들과 레프팅을 갔다가 급류에 빠져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유학을 간 것, 레프팅을 한 것, 물에 빠진 것,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혼기가 가득한 신실한 청년이 목사님의 소개로 또 다른 어떤 신실한 교회 다니는 아가씨를 만나서 몇 개월 후에 교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남기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신실한 청년이 이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고, 어려움, 고통, 질병, 악은 우리의 이성이나 예상을 뛰어넘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중에 묻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냐고 따두듯이 물을 게 아니라 그 편만한 악과 고통과 어려움과 사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느냐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지은제 때문에 고통을 줄 계획을 짜고 계신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과 존재 방식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혁신적인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의 고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택하시고 그 고난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하나님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실로 고통당하셨고 실로 죽으셨고 실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찬양곡으로 읍조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고통이 내 안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위로함과 화해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결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을 결정론적으로 대입시킨다면 그러면 이상한 결론들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나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학을 갈까요 말까요?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배필인가요 아닌가요? 이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다니는 이 직장을 때려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에 딱 한 개의 하나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한 개의 정답이 아닌가 하면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 산수문세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정답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결론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쉽사리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결론적인 사건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실은 결론처럼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그 과정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무슨 일을 겪게 되든 그것은 결론이 아니고 사실은 그 어떤 연속성 가운데 있는 과정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그런 부채조사가 될 법한 결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즐거움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고 또 그렇게 쉬운 말도 아닙니다 지혜와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영분별 그리고 하나님의 소통은 사랑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기반한 분별과 소통은 신비로운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다가서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성경 말씀과 신학적인 토론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신비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에 기반할 때에만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가는 개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으뜸가는 개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1개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라입니까? 헷갈리시죠?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뜻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개명이 하나님을 믿으라인 것으로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10개명의 첫 번째 개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으뜸가는 최고의 개명은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뭔가 바람직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생각해내는 그 죄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의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완성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라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자녀된 여러분 보통 이쪽에 앉아계시는데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누가 대답 안 하는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네 그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으시죠? 부모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세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은데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크...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어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참아주고 부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깊이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아니라 부드럽고 정당한 예수님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분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것은 자신의 신앙적인 성장과 함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출 것 없는 소통은 독선과 자의성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순종과 섬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는 참된 분별과 소통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온몸과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참된 분별과 참된 소통은 사랑의 큰 개명을 완성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참된 회개 참된 순종 그리고 참된 섬김을 가져오는 이 분별과 소통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